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333만원, 전역면적 29평, 분양면적은 39평입니다. 이내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최재가는 5억 1590만원이며 보증금은 5159만원에 입찰은 2021년 6월 15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 두산 이브더 제니스아파트 경매 물건은 경희중앙선 탄현력 브릿지 연결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입니다. 일산은 각종 교통호재 등의 영향으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으로 가장 빠른 공사실적을 보이고 있는 gtx-a노선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파주운정에서 서울 삼성역과 동탄연결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일산서구 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 두산 이브더 제니스는 105동 59층으로 전용면적 29평에 분양면적은 39평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2020년 12월 기준 7억 3,700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5억 1,590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6월 15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근무 최저가 10%인 5,159만원이며 입찰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두산 이브더 제니스 39평형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평균가는 7억 7,333만원, 매매하당가는 7억 1,667만원, 매매상당가는 7억 9,333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5억 3,333만원에서 5억 7,333만원이니 2장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두산건설이 시공하여 2013년 4월에 사용생인된 주산복합아파트로 초기 상당량은 미분양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부동산시장 상승과 개발호재 등의 영향으로 정상화 긴목에 들어서고 있는 단지입니다. 총 8개동에 2,700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세대당 주차대수는 1.8대이며 경매물건은 59층 최상층 39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보상 말소기준 권리는 2013년 6월 28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으로 채권재구액은 5억 16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므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맹세스상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되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사항이니 관리실 통해 확인 후 입찰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 목적과 낙찰 잔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현재 일산서구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의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므로 필히 점검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는 대출 실행이 불가할 경우 미납으로 이어져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동일평행 때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6월에 50층이 7억원에 거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경매문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일산, 두산, 이브드, 제니스, 39평형 매물 효과가 최고 8억 6천만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부동산을 통해 시세및 수급 현황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미분양 물량 관련 경매 진행되었던 100여건이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현재 진행물건은 30건 이내로 체크되고 있으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결은 94% 매각률은 64% 경쟁률은 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최근 6월에만 일산, 두산, 이브드, 제니스 경매물건이 4건 낙찰되었으며 평균 7명이 응찰하여 2차 입찰에서 80%대에 낙찰되고 있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두산, 이브드, 제니스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총 28건이 운영 중에 있으며 근무 소개물건과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간물건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과 황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력세권 일산두산이브더 제니스아파트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과 황금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